쿠스프 클럽 챔피언십 2018 3x3 농구 챌린지 결선 대회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승전인데요. 여자부 결승, 남자부 결승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여자부 결승이 이제 준비되고 있는데 타이틀 제목에도 알듯이 클럽 선수들의 대결입니다. 아마추어 선수들이고요. 생활 속에서 스포츠를 즐기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시민들과 같은 입장의 선수들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지나가는 또 시민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이런 대회가 더 많아져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번 3x3 대회는 아주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함께 보는 것도 즐겁고 또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 때문에 함께 또 즐거워하는 시민들 그런 모습, 운동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또 느낄 수 있는 그런 대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자부는 유일합니다. 3x3는 이 대회가 유일합니다. 아직까지는. 자, 거의 그렇기 때문에 초대 챔피언을 가리지 않나. 거의 그런 느낌인데요. 자, 어느 팀이 오늘 마지막 우승을 차지할지 이경팀 그리고 칸스팀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올림픽공원 특선포트에서 펼쳐지고 있는 경기인데요. 자, 클럽 대회가 3x3 농구뿐 아니라 5대5 농구, 그 다음에 축구, 야구, 배구 농구까지 이렇게 5개 종목이 코스피에서 계속 1년 내내 대회를 만들어가면서 학생들이 1인 1스포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의 1인 1스포츠는 농구겠죠? 네, 저는 원래 농구를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이게 또 체중이 불어나고 나이가 드니까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직장인이 되고 나서 즐기시는 분들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점점 더 즐길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어가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기회만 주어진다면 언제든지 취미로 농구 활동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대학 들어와서 저의 1인 1인 1스포츠가 없어졌어요. 아, 네. 이런 기회들이 많이 없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많이 바뀌어가고 있고 또 코스피에서 이런 기회들을 많이 주면서 운동할 수 있는 기회, 취미로 몸을 단련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잖아요. 그렇죠. 과거보다는 훨씬 이런 기회는 더 많아진 것 같고요. 기회가 많아진 것 같고 결국 이게 또 다 하나의 추억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기회들을 또 다 잘 살리셔서 손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계기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처음 운동을 안 하다가 시작하는 것보다 대학 때 버릇이 들여져 있고 또 취미로 했다가 좀 쉬었다가 해도 하기가 좀 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꾸준히 운동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갑자기 하려고 하면 또 안 되고 또 하다가 또 갑자기 안 하면 미련도 생기고 그래서 평생 이렇게 또 즐길 수 있는 1인 1 스포츠를 다들 만드셨으면 좋겠네요. 그런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코스피에서 아마추어 대회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하는 스포츠도 중요하지만 보는 스포츠도 상당히 생활에, 삶에 있어서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죠. 스포츠를 즐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시든 시청하시든 어쨌든 1인 1 스포츠를 강추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는 코스피입니다. 대학생들이 아니라도 일반인들도 함께 보시면서 함께 그 대학생들의 패기를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패기의 결정판, 이제 결승전인데요. 막내영은 4강에서 묵고지 팀을 꺾고 7대6 한 점 차로 꺾고 올라왔고요. 이경과 칸스의 대결은 이경이 2점 차로 꺾고 결승에 올라왔습니다. 두 팀의 이제 마지막 결승전인데요. 지금 코트에 선수들이 나와서 몸을 풀고 있습니다. 몸을 풀고 있는 선수들인데요. 지금 핑크색이 아마 앞선 경기를 했던 막내영팀이 핑크색을 이번 경기에도 착용할 것 같고요. 이경팀은 오렌지색에 가까운 유리폼을 차지 입고 경기에 임하겠습니다. 이경과 막내영의 마탱길, 여자부 결승전입니다. 파이널 결승전인 만큼 선수들의 마지막까지 집념, 공을 놓지 않는, 공에서 눈을 안 떼는 그 집중력이 승부를 또 받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선수들이 루즈볼을 따낼 것인가. 그리고 공격 제한 시간을 잘 활용하면서 또 오펜스에 임할 것이냐. 궁금한 대목입니다. 여자 선수들이 앞선 경기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공에 대한 집념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지난 경기만 해도 헬드볼이 한 6, 7번 나온 것 같아요. 같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부르면서까지 공을 지켜내려는 모습. 그러면서 투지도 보여주는 선수들인데요. 이경계도 그런 투지와 열정을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승전이 시작되겠습니다. 장래 분위기가 정말 파이널 나온 그런 느낌인데요. 결승전의 또 주요 이벤트죠. 자 이제 결승전 선수 한 명 한 명이 소개가 되겠습니다. 팀 광래영, 너머 1, 전예슬 자 광래영의 1번 전예슬 선수가 먼저 들어옵니다. 헤어밴드가 인상적인 선수예요. 이렇게 다섯 번째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4번 김예은 선수가 또 들어오네요. 너머 2, 우영 우영 선수가 4번입니다. 자 이제 이경팀은 3명밖에 없기 때문에 선수들이 지치지 않고 플레이 잘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3번 박혜원 선수. 여기서 체력을 너무 빼는 거 아닌가요? 자 그리고 1번 신재 선수까지 먼저 나왔습니다. 자 이제 양 팀 선수들이 모두 소개됐고 민망하듯이 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막내영 선수입니다. 전예슬, 김선영, 김예은, 우영 선수가 먼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4명의 선수가 전부고요. 이경입니다. 이희주, 박예원, 신지혜, 오승혜 선수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오승혜 선수는 예선전의 부상 때문에 3명의 선수만 뛸 수밖에 없는 이경입니다. 체력 안배를 잘하면서 뛸 필요가 있는 이경이죠. 그렇습니다. 약간 오렌지색 유니폼이 이경입니다. 첫 번째 득점이 나왔어요. 들어가지 않아도 공격 리바운드가 그렇게 크게 튀지 않기 때문에 외곽 슛 속 최대한 자신 있게 많이 던져줄 필요가 있어요. 자, 외곽에서 쏩니다. 두 점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다시 이경이 따냅니다. 다시 또 외곽, 계속해서 쏘고 있는 이경 하지만 이번에는, 이번에는 또 가로채기 자, 적극적인 이경입니다. 자, 베이스라인 쪽 리버스 레이옵 안 들어갑니다.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었는데 들어갈 뻔했습니다. 자, 던지네요. 에어볼. 자, 일단은 양팀 초반에 슛을 계속해서 아끼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까 경기와는 좀 달라요. 아까는 경기 초반부터 샷클락이 걸렸는데 지금은 템포가 빨라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드리블 파고들입니다. 올려봤고 이것도 들어가지 않네요. 자, 리바운드 전예슬이 잡아왔습니다. 아, 망설였죠. 전예슬 선수가 잘 잡았는데 다시 이어집니다. 자, 들어와서요. 외곽 찬스예요. 와이드 오픈! 쏘았는데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바운드 막내형 이바운드 자꾸 이렇게 빨리 나와줘야 돼요. 자, 막내형 팀의 공격이 이어집니다. 자, 이번에도 들어가진 듯한 따라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경은 리바운드 신지혜 자, 안쪽으로 찔러졌고 자, 박예원 바스켓 컷! 좋습니다. 득점 인정 추가자유투입니다. 엔트리 패스도 잘 넣었고 지금은 발을 딱 붙여서 페이크 쓰면서 축발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예, 좋네요. 자, 박예원 선수의 득점 그리고 추가자유투입니다. 자유투까지 성공합니다. 초반 3대0으로 이경이 앞서고 있습니다. 앤드만 플레이의 끝은 그 보너스 자유투를 넣는 거죠. 예, 우영 우영 득점 자, 막내형의 우영 선수의 득점 첫번째 득점입니다. 3대1입니다. 자, 들어오면서 점프 안 들어갑니다. 자, 리바운드 막내형 안쪽으로 직접 찔러졌고 가볍게 득점하는 전예슬 야, 지금 우영 선수의 굉장히 멋진 패스가 들어왔습니다. 예, 과감했어요. 그렇죠. 예, 망설임 없었던 패스 3대2 한 점 차가 됐습니다. 자, 외곽 선수 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경 다시 왼쪽으로 자, 줄 곳을 찾죠. 자, 샤클락 5초 다시 박예원 3초 1초 1초 샤클락 바이레이션 수비 성공하는 막내형 그리고 이제 외곽에 있는 선수들이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오늘 경기 처음으로 이제 결승해서 이제 샤클락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영 막내형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자, 끌고 들어왔고 동점골을 만듭니다. 3대3 그렇죠. 지금 돌파하면서 일부러 툭 부딪쳐놓고 공간을 만들었죠. 아주 노련한 플레이입니다. 자, 곧바로 이경이 공격 경기를 해봤습니다만 에어볼이 나오면서 자, 손맞고 나갔다는 판정이군요. 계속해서 공격권 이경입니다. 이희주 선수의 패스가 신재 선수가 잡을 수 없는 곳으로 가고 많았습니다. 저번에 턴오버가 별로 없는 양 팀이었는데 조금씩 손발이 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예슬 뒤쪽으로 내졌고 우영 쏩니다. 두 점 불발 자, 리바운드 자, 막내형이 따냈죠. 다시 공격기 위해 막내형 얻어왔습니다. 우영 자, 스크림 피해서 바운드 패스 좋았고요. 하지만 전예슬 선수가 확실하게 캐치를 못했습니다. 밑에 손이, 손이 굉장히 많네요. 네. 손이는 다 뚫었다 생각했을 텐데 바로 스틸 당했습니다. 6분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시간이 6분이나 남아있고 선수들은 상당히 빠른 템프의 공격을 해주고 있습니다. 준결승 때보다 선수들 양 팀 공격이 빨라요. 그렇죠. 열렸어요. 아, 여보.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 비었다. 다시 피. 핑크색 유니폼 막내형 뚫어냈습니다만 레이업 실패. 자, 리바운드 지켜내면서 공격과 외곽으로 연결해주는 이경. 이경, 외곽. 자, 미들레인지. 이번에도 헤어버립니다. 하지만 양 팀 모두 슛은 과감하게 던지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공격자 시간에 걸린 경우가 거의 없어요. 한 번인가 지금 나왔던 것 같은데요. 자, 수비리 바운드 잡아냈던 이경. 박예원 선수가 1대1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 있지 않았고요. 외곽으로 나오는 건 컷 앤 에코. 찰스예요. 아, 네. 또 치네요. 막내형. 하지만 전진 선수가 끝까지 가면서 지켜냈고 오영. 오영의 패스가 길었는데요. 지켜냅니다만 자, 여기서 나갔습니다. 자, 이제 5분 이내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개인 실책 팀 턴오버 나와선 안 되죠. 그렇습니다. 막내형. 자, 그리고 지금 팽팽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실수 하나가 분위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막내형 팀은 아직도 네. 자, 자크렉 바이레이션이에요. 벤치 멤버들은 아직 투입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 막내형은 벤치에 있었던 선수가 앞선 경기 중결승전에서 많이 뛰었던 선수인데 그렇죠. 지금 벤치에 있습니다. 자, 베이스라인 쪽으로 왔습니다만 높이에 막힙니다. 자, 다시 나왔다가 막내형 그대로 던지는데요. 아, 네네. 자, 이번엔 살짝 빗나갔습니다. 자, 박예원. 아, 높은 전예슬의 슈플락. 블락 타이밍이 참 좋네요. 네. 준결승전은 상당히 좋았는데요. 그렇죠. 네. 자, 우영. 자, 여기서 우영의 실책. 1시간 4분. 자, 이제 4분밖에 남지 않았고요. 자, 이경의 공이죠. 이경의 공입니다. 체키볼 상황 이어졌고 다시 갑니다. 이경. 이희주. 자, 이희주의 드리블. 자, 협력 수비가 왔고 자, 줘야죠. 쏴야 됩니다. 투점! 아, 네. 골발. 샤클락에 딱 맞게 쏘았는데요. 들어가지 않았고 다시 막내형의 공격입니다. 3대3 동점에서 평균 계속 이어집니다. 자, 전예슬 쪽으로. 아, 좋은 패스. 전예슬. 높이를 이용한 정말 좋은 패스가 들어갔어요. 아주 과감한 패스 됐는데 마무리가 안 되네요. 날카로운 패스 마무리가 안 됐고요. 자, 공을 잡아버렸어요. 자, 2초. 1초. 샤클락 파이레이션. 자, 수비 성공한 박내영입니다. 지금은 약속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을 잡았기 때문에 스스로 옵션을 없앤 골이었죠.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 번 안쪽 샤클락 걸립니다. 이기영 선수가 일단 신장이 좀 많이 작기 때문에 네네. 오우! 이번에도 걸려 넘어졌습니다. 지금 계속 공을 미리 잡아버리거든요. 네. 그리고 다시 드리블을 쳤기 때문에 이제 더블 드리블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시 터너봅니다. 공격권. 막내영. 전예슬. 전예슬. 다시 오른쪽으로. 자, 다시. 이번엔 파울이 먼저예요. 노크 카운트가 선언됩니다. 자, 3대3 동점에서 시간이 계속 가는데 픽점이 안 나고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 플레이는 give and go. 네. 주고 서로 받는 플레이였는데 일단 슈팅 파울로는 시작이 안 됐네요. 그렇습니다. 자, 체크볼로 공격 시작하는 황래영. 체크라 고쳐. 우영. 두 점. 골발. 자, 리바운드 잡아내는 박예원. 이경의 공격이 이어집니다. 이경팀. 이희주. 아, 좋은데요. 다시 외곽에서 쉰지에. 네.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오픈 기회를 만드는 과정은 좋은데 자, 이렇게 모두 성공률이 아쉽죠. 그렇습니다. 초반에 상당히 좀 그래도 많이 들어갔는데 맞아요. 불꽃 튀었던 초반과 달리 중반 그리고 이제 경기 막판까지 왔는데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공격 서로 한 두 번, 세 번 정도씩 할 수 있거든요. 자, 누가 더 정교하게 가져가느냐 이 싸움이 갈리겠네요. 조금 선수들이 지쳐 보이긴 합니다만 이제 1분 20초만 잘 버티면 우승을 들을 우승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멀리서 샷클락이 쫓겨서 던졌습니다만 에어벌. 1분 12초. 11초. 시간이 계속 흘러갑니다. 체크볼. 체크볼 상황. 자, 선수 교체가 이어지는 핑크색 조끼를 입은 막내형 팀인데요. 높이를 강화했죠. 네. 큰 손수가 남았어요. 자, 여기서 한 골이 필요한데요. 파울이 먼저입니다. 파울로 한번 끊어가는 박내형. 53.8초 남아 있습니다. 자, 득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동점이 되는데 동점으로 끝날 수 있는데요. 드라이빙 레이어. 신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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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4대3. 이 낮에 정말 한참 날씨가 따뜻했을 때 시작됐다가 이제는 약간 좀 쌀쌀한 바람이 부는 결승전 타임입니다. 이야, 패스웨이크가 있었네요. 네. 이제 재치 넘치는 플레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지혜 선수가 3대3. 거의 한 5분 넘게 3대3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균형을 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턴오버가 나왔기 때문에 자, 하지만 아직까지 막내형 팀에게 기회가 있어요. 그렇죠. 체크라이크 12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자, 막내형 팀은 수비 하나 잘하고 공격으로 이어짐이 됩니다. 하지만 이경은 득점이 필요합니다. 먼 거리 2점. 볼발. 비바스 직접 잡았습니다. 자, 막내형은 2점 내주면 안 됩니다. 2점 내주면 거의 치명타죠. 네. 여기서 파울. 29.6초 남아있습니다. 체크볼로 다시 경기는 재개됩니다. 29초 남았습니다. 이경. 자, 신지혜가 오른쪽으로 내줬고 이희주. 다시 뒤쪽. 박예은. 자, 쏴야 돼요. 자, 2초, 1초. 자, 그럼 파이레이션. 16.5초 남았고요. 이렇게 되면 막내형 팀에게도 기회가 주어집니다. 16초. 자, 바로 2점을 쏠지 아니면 차근차근 1점으로 갈지는 지켜봐야겠어요. 오우. 자, 여기서 가로채기. 하지만 공이 막내형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막내형. 막내형 들어갔다 나오네요. 이 슛이 들어갔다 나옵니다. 5.6초 남았고. 이 슛이 들어갔다 나옵니다. 자, 아직까지 공격권 유지하고 있어요. 자, 핑크색의 막내형 아직까지 공격권 유지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심판이 다시 한번 상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5.6초 남아있고. 자, 막내형이 여기서 어떤 승부수를 띄울까요? 막내형의 지금 에이스는 지금 체크하는 볼 잡는 이 키 작은 선수거든요. 네. 우영 선수인데요. 우영. 자, 우영 끌고 있어요. 여기서 파울. 1.4초 남겨놓고 파울. 슛 동작으로 인정되지도 않았습니다. 이러면 지금 체크하자마자 본인이 해결해야 돼요. 그렇죠. 네. 다시 한번 체크하는 상황. 자, 하지만 이경도 여기 수비 못하면 안 돼요. 우영. 레어볼. 이대로 경기 끝납니다. 경기 끝납니다. 자, 쿠스프 클럽 챔피언십 2018 3X3 농구 챌린지 여자부 우승은 이경 팀이 차지하게 됐습니다. 자, 부상학제에도 불구하고 3명밖에 쓰지 못했지만. 네. 자, 결국 신장의 열쇠를 딛고 우승을 차지하네요. 자, 오랫동안 3대3의 스코어가 계속 이어졌는데. 이 3대3을 깨는 신재 선수의 드라이빙 돌파. 그렇죠. 이득점이 결승점이 됐고요. 결국 우승은 이경 팀이 차지하게 됐습니다. 자, 이 3대3 농구에서 한 명이 없어도 교체 선수가 없을 때 상당히 힘들거든요. 아, 그럼요. 체력적으로만. 네. 벤치멤버를 활용할 수 없는 그 약점에도 불구하고. 아, 끝에 결국 한 점 다 승리를 따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화여대 학생이 3명. 그리고 경희대 학교 학생이 1명. 경희대 학생이 결승골을 넣었네요. 신재 선수가 결승골을 넣으면서 우승을 차지하는 여자부입니다. 자, 이 하이라이트 장면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자, 단 7골밖에 터지지 않았지만. 자, 그 7골이지만 그 한 골을 많이 넣은 팀이 우승. 우승 팀은 이경 팀입니다. 초반에 약속 부진을 겪지 않았고. 아, 이 득점은 참 결승주점이 됐습니다만. 이 과정도 굉장히 멋있었네요. 주는 척하면서 들어오면서 득점을 만들어냈던 이경 팀. 이렇게 이번 대회 여자부 우승 챔피언이 됐습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 한 경기입니다. 남자부 경기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원광 드레포스 그리고 이변의 주인공 울산 팀의 경기가 3시리에 이어지겠습니다. 잠시만 쉬었다 돌아옵니다. 여기는 올림픽공원 택시탈 코트입니다. 그럼 잘해 주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명이 장바지니에 남아올라 Scientist. 도와주 공개 다 육이장에 남아올지. 참사합니다. 네 준비해 주십시오. 네 준비해 주십시오. 내일 이리스트 공개 40kg.